나의 화는 풀렸는데 나의 화는 어때? 자, 화의 선물. 뭐야? 왜 옷을... 옷이 언니랑 앞치만 해? 너의 부업을 응원한다, 선우야. 예쁘지? 오케이, 화의 완료. 오케이, 화의 완료. 안 받았지는 줄 알고 뚫어났네. 왜 골프 쳐버렸다. 야, 우리 잡으러 가자. 운전은 니내랑. 거기에 지하주차장 있고 너무 좁아. 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. 무서워 죽겠다니까, 진짜. 카치 impartial 수 있어서 조금 더ა에다. den지